자 그러면 먼저 보여주시죠 원 투 드립 브로! 아 브로! 아빠의 정춘 헤이! 아니야 3 나 시키는 대로 할게 2 어떻게 하길 1 땡 라인으로 치고 했어요 이수근 빠라바라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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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있나요? 빠라바라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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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대 차렷! 사장님께 아! 빠빠 이게 뭐야? 일일일위에요? 아 일선 일선 일일일선 그 사회에 바라바라밤 정돈은 착한 일이라 아주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오빠 한번 보시죠 일일일식이 아니라 아니 아니 그럼 끝났어 여긴 볼 것도 없고 왜냐면 패틴말을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 얘기합시다 뱃지 하나씩 뱃으면 어때요? 뱃지니까 아 그래 뱃지 뱃지 뱃을 할 수도 있어요? 그럼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대장말을 안 들면 야 그게 힘든 대장님이야 잘못 보이면 그래 월드 보이스카우트 선수하고 저희 출발하죠 출발하시기 전에 저희가 보급품을 드릴게요 가방이 6개 있는데요 그 안에 오늘 생존에 필요한 물건들이 다르게 들어있으니 6개가 다 달라요? 네 저희는 대장님이 주는대로 받겠습니다 어 그래 그래 앞에 있는거 하나씩 가져 아 그래 그래 자 가져 저는 어차피 이상한게 나온게 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오우 무슨 생존으로 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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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들어가 있는게 체육복 모자 컵 숟가락 침낭 장갑은 이게 다 어? 먹는거다 어? 어? 새우가 새우? 쑥인데? 쑥이야 이게 뭐야 목이불 피는거 아니면 쑥국 끓여먹어 쑥 야 앞에 주면 아무도 어 주원이 역시 연예인이다 어 주원이 역시 연예인이다 어 주원이 역시 연예인이다 아 재밌겠다 아니 거울은 거기 가서 무슨 필요가 있지? 그러겠 우와 어 어 전화번호 어 전화번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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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전화번호 배달집 야식 배달 어 그렇지 저 들어있어요 초코파이는 이거 내 먹어도 되는거야? 초코파이도 있어? 딸기맛 딸기맛 아 샌드 아 샌드 샌드 야 나는 왜 책이야 근데 샌드 딸기맛 쑥보다 더 안좋다 이거 뭐하네 이거를 아니 근데 되게 유용하게 쓰일거 같아 쑥보다 더 안좋은거 같은데 진짜 무겁기만 하네 아니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또 이따 불 지피고 그럴 때 회장님 어? 잘 쓰겠습니다 응 자 자 바세린은 아니야? 바세린 아픈사랑 이게 뭔데 어 있어요 바세린이 들어있어 얘는 바세린? 야 이건 뭐하라는거야 뭐하라는거야 그래서 형 어 이거 못 잡었나? 저 호두 호두를 야생에서 발견한 멧돼지를 사냥해서 먹으라는 얘기에요 이걸로 아니면 대장이 혹시라도 시술하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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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렇게 한가씩 들어있는게 나중에 다 도우면 되는 것들이죠 우리 아령 있잖아 아령 이것을 쓸 때가 왔다 으 음 으 으 으 자 그럼 차렷 차렷 선 선 선 나는 올드보이 스카우트의 명예를 걸고 다음에 조목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첫째 시청자의 즐거운 웃음을 위하여 예능인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다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알았지? 네 다 했습니다를 다 했습니다 자 다시한번 이거 시청자의 즐거운 웃음을 위하여 할 때 왜요 한 번에 가? 올드보이 스카우트 선서 선 선 선 첫째 시청자의 즐거운 웃음을 위하여 위하여 저 안잔드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혜하 전 야 하하 하하